오늘은 완도 오일장에 가서 큰 민어를 한 70cm 정도 통통이 사려오른 신선한 살아있는 민어를 3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는 명절 때 쓰려고 손질해서 냉동실에 올리고 한 마리는 우리 가족 민어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맑은 민어 매운탕이에요 아주 맛있네요 그리고 전어 가을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가을 전어 팔닥팔딱 뛰는 걸 뼈채 썰어서 초장에 미나리 깔고 초장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인도 한잔 곁들이고 그리고 찰옥수수 가지밥이에요 건강에 좋은 식사죠 그래픽이 너무 사랑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방문을 함께 추가하자면 라고 하신 거죠 정말 물어봅시다 남은 양표 세척으로 치즈 Tracto 그림을 맞추봅시다 감사합니다.